IR 피칭, 스타트업에게 투자자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해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이색적인 IR 피칭 자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타트업 대표들과 VC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퀸스 스피치 IR 연구소는 지난 4일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쇼미더 스타트업 IR 데모데이를 열었습니다. 서울시가 개최하고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트라이애브리싱 2022의 공동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노플럭스, 칸젠, 만월회, 펫스니스 등 총 5개의 스타트업이 참여했습니다. 반려동물 헬스케어부터 고시원 플랫폼, 해조료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모였습니다. 특히 IR 피칭과 토크 콘서트, VC 1대1 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입니다. IR 피칭에서는 각 스타트업마다 사업을 어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타트업별로 주어진 시간 안에 회사의 로드맵, 목표 시장 매출액 등을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벤처 기업들에게 투자 트렌드와 투자 핏을 얘기하는 토크 콘서트도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1대1로 스타트업과 VC가 만나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지 등 선호도를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가한 스타트업은 이번 자리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토크 콘서트라는 색다른 모습의 IR 피칭 자리를 통해 벤처 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